장 건강과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계삼유 시계삼유는 과일이나 채소 등의 섭취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시계삼유와 불용성 시계삼유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 차전잡기 시계삼유 차전잡기는 강렬한 태양빛을 받고 자란 질경이의 시약껍질을 말합니다 물과 만나면 40배 팽창하는 차전잡기는 배변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스틱포 타입으로 충분한 물과 함께 부원료, 푸른 및 배리류의 함유로 더욱 맛있게 애터미 차전잡기 시계삼유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세요 원활한 장운동으로 상쾌한 하루 애터미 차전잡기 시계삼유 교수님의 시계삼유